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오랜만에 피자 먹고싶어서 마트에 가서 피자 사왔습니다 어니언체에다가 치즈피자 치즈피자가 맛있잖아요 가서 먹어보려고 빨리 데뷔해서 먹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자 치즈 언박싱 한번 하겠습니다 언박싱 치즈 언박싱 짠 언박싱 이렇게 나오는구나 안으로 들어갑니다 태용밥도 잘 됐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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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한 안 드셔도 돼요 딱딱한 이날 외미는 끙끙 싸다 응 음 음 음 음 음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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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고장 났어 또 몰라 내일 그래 내가 곧주록해 아침이요 꼬들기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손까지 잘 되다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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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가 없더라구요 아 아직까지 잘 되시니 왜 갓길 보잖아 음 그렇더라구요 음 딱딱한 안되셔도 돼요 음 탕후보 밥진 먹어야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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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러워 다 비오는데 볼 나 보잖아 원래는 자꾸 오잖아 안 고장내야 될 것 같네요 아 5 아 아 am 으 으